음악 1월 둘째 주입니다. 경기도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 중입니다. 도하 산하 공공기관 직원까지 총 1만 2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직속기관 소속 직원 1명이 이번 선제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는 주 2회로 확대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집행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2차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도의회에서 제안을 먼저 공식화했습니다. 경기도가 가진 기금 등을 활용하면 지방체 발행 없이도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을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즉각 화답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반려동물은 사지 말고 입양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개농장 실태 조사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파주시에 있는 동물보호복지시설 더봄센터를 방문해서 한 말인데요. 특히 개농장 문제와 관련해 공장식 생산을 통해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분양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게 자격 면허를 줘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약 3.5배에 달하는 경기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 결정됐습니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북도 등에 위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을 결정하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파주시와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등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한 시군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란 기조로 균형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의 정책이 한층 더 부채화될 전망입니다. 경기도가 퀵서비스 기사나 음식 배달 라이더 등 배달 노동자들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구상해 내놨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점점 높아지고 있죠. 경기도는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협력해 올해 3월부터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달 라이더나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주간브리핑 마칩니다. 배달 라이더 축의적인 건 결정 day 심지어 관도 날 deze 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